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8일 새벽 1시입니다. 방금 제가 확인한 뉴욕타임스 머리 기사에는 북한과 백악관, 미국 백악관의 비밀 접촉에 대한 특종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투자가가 영리의 목적으로 쿠셔너와 북한 사이의 대화 채널을 만들려고 했다는 제목입니다. 이 쿠셔너, 제리드 쿠셔너라는 37살에 사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인데 이 사람은 집안이 트럼프처럼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주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유대인입니다. 또 쿠셔너 자신의 사업이 아주 큽니다. 공개한 재산을 보면 쿠셔너와 부인되는 이방칸 합쳐가지고 재산이 한 7억 달러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도 사업이 있고 해서 일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공직자로서는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또 이 쿠셔너는 지금 1년 이상 조사가 되고 있는 러시아 정보기관과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 사이의 불법적인 접촉에 관여한 혐의가 있어가지고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요지는 이겁니다.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미국 투자가 가브리엘 슈체라는 사람이 슈체라는 사람이 작년에 쿠셔너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후 채널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좀 채널을 열어달라는 식으로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슈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북한에 가서 사업을 검토하기도 하고 주로 다른 지방 예컨대 이디오피아, 몽골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는 모임이죠. SGI 프론티어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GI 프론티어 캐피털 주로 변경 지방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의 부동산 업을 매개로 해가지고 트럼프 지방과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을 찾다고 보니까 북한 쪽에서는 쿠셔너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죠. 국무부를 통하는 것보다는 쿠셔너를 통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북한이 가브리엘 슈체를 매개로 해가지고 접촉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쿠셔너는 이 건을 국무부가 아니라 당시에 CIA 부장을 하던 폼페어에게 연결을 시켜줬답니다. 폼페어에게 지금 이 기사가 확인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당시 쿠셔너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당선되자 대만의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을 화나게 해가지고 미국 중국 사회가 틀어졌어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중국을 방문할 때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별장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아주 분위기 좋은 만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쿠셔너가 이것도 국무부를 거치지 않고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 추위 티앙카이라는 사람과 직접 접촉을 해서 그것을 승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북한이나 슈치라는 사람이 쿠셔너가 외교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가지고 쿠셔너한테 접촉을 했다. 그러나 쿠셔너는 바로 트럼프에게 말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건을 폼페이오 CIA 부장에게 연결시켜주었다. 왜 그러면 틀러슨 국무장관한테 연결시켜야 되는데 왜 폼페이오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 미국과 북한 사이가 긴장관계가 높아지니까 틀러슨 국무장관도 나름대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중입니다. 작년 9월에 틀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기자들에게 두 서너 개의 대화 채널이 평양과 열려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트럼프가 트윗을 날렸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국무장관이 북한하고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정면으로 공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입니다. 바로 그 무렵에 쿠셔너를 통해서 북한과 백악관 사이의 어떤 채널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기업인, 기업인을 중개에 의해서 CIA가 탐색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보도는. 이 쿠셔너는 중국에 투자하고 또 그 쿠셔너의 여동생이 부동산에 투자한 중국인들에게 특별 대우 비자를 얻어주려는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것이 보도가 돼가지고 중국과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 너무 중국과 시진핑 쪽과 밀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외교 없는 나라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기업인이든지 누구든지 끼어가지고 대화 채널을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김정일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일본에 있는 요시다 다켓이라는 친북 한국인 출신 한국인 출신 일본인, 귀요한 일본인이 현대그룹에, 정몽원 씨의 현대그룹에 접근해가지고 김정일과 김대중 사이를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정몽원 씨가 청와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비밀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인이 중간에 끼었습니다. 쿠셔너의 경우에도 슈체라는 기업인이 등장을 했다. 이 마이클 그린 부시 대통령 시절에 안보회의의 동아시아 담당이었던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다. 12명 이상이 국무부에 접근해가지고 북한 정권의 고위청과권이 있다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중계가 큰 역할을 했지만 이런 마크 접촉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국무부로 가수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전무가가 CIA 북한 분석관 앤드류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김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아마 재미동 포출신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평양에 두 분 갈 때 동행을 했고 김영철이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김영철이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아주 흥미롭다는 이야기죠. 뉴욕타임즈가 기업인의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4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개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안에 아주 호합한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들어가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부동산 개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김정은에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 기업인 또는 사업가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특히 돈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 주한미군 문제, 한미군사훈련 문제, 그리고 핵 문제를 본다. 돈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슈체라는 사람이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김정은 트럼프 사회의 회담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면 바로 그런 가설, 돈, 기업, 사업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다룬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취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든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최근에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과함에서 날라와서 한국에서 작전하는 데는 기름값이 든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할 필요 없다. 또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기업인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입장에 서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의 미끼를 던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미국타임스 특종이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은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한국과는 많이 달라서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누가 이번에 이겼느냐라고 물었더니 55%는 미국이 이겼다고 하고 또 다른 56%는 북한이 승리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55%는 미국이 승리했는지 아직 모르겠다는 거고 56%는 북한이 승리했는지 아직 모르겠다 21%는 미국이 승리한 것 같다 29%는 북한이 승리한 것 같다 16%는 좀 애매하다 미국이 이긴 것 같지만 좀 애매하다 5%는 북한이 이긴 것 같은데 애매하다 뭐 이런 태도고요 41%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양보를 했다는 것이고 34%는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고 25%는 무응답이었답니다. 이것도 미국도 여론이 공화당 지지냐 민주당 지지냐에 의해서 확 갈린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70%는 잘했다는 것이고 민주당 지지 49% 민주당의 장원들의 49%는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 그리고 42%는 전쟁 위험이 줄었다 39%는 그대로다 11%는 더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3%는 미국 사람들이 53%는 포기를 안 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론과 한국 여론이 이 회담을 보는 한국 여론이 상당히 다르군요 미국 여론은 선정적 보도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6월 18일 새벽 오늘 북한 핵무제에 대한 간단한 저희 최신 정보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